네, 해마다 이때가 되면 태화강에 3, 4년 된 연어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태화강에 돌아오는 연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취재한 김잠출 계권 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난달 23일에 태화강에 올해 첫 연어가 돌아왔다. 올해 태화강으로 돌아오는 연어가 어느 정도 될지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가요? 네, 정확한 예측은 사실 어렵죠. 국내 연어 회귀율을 보면 최대라고 알려진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명하죠. 남대천을 제외하면 섬진강, 그리고 경북 왕피천, 울산의 태화강 모두 1% 또는 1%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숫자가 줄었다가 약간 늘었다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들쭉날쭉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회귀율은 기상과 강우량, 그리고 해양과 광물 온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태풍, 엘리뉴어 같은 기후변화에도 아주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네, 물고기들이 물온도에, 이 온도에 굉장히 예민하죠. 네, 올해 태화강 회귀위원회는 어제까지 30여 마리가 확인됐습니다. 포획되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7마리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회귀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전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아니, 지금 30여 마리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누가 사람이 일일이 체킹을 합니까, 서서? 태화강 생태관이라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태화강 연어, 연구, 배양, 방류, 그다음에 포획을 다 하고 숫자를 확인해서 해마다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이제 풀어놓은 숫자의 1%도 안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태화강 연어 방류를 22년 정도 전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얼마나 돌아왔는가요? 올봄에 태화강 생태관은 치여 방류를 53만 마리를 했거든요. 2003년부터 태화강의 5마리를 시작을 해서 2008년까지 6년 동안은 회귀 연어수가 377마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600마리대가 시작이 돼서 2014년까지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2000마리 정도 이렇게 늘어났고요. 특히 2013년에는 1788마리 그리고 2014년에는 1827마리,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러다가 2015년부터 쭉 줄기 시작하고 2016년에는 123마리 이렇게 급감하게 됐습니다. 태풍이라든가 그 해의 기후에 따른 영향으로 빠집니다. 지금 돌아온 연어 숫자를 얘기했고 풀어놓은 치여 숫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말이죠. 회귀 연어수를 높이려면 치여 방류를 좀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2020년에 885마리가 회귀 확인됐거든요. 그런데 바로 한 해 지난해는 130마리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떨지 굉장히 예민해지는데요. 이 연어 회귤이 점점 낮아지거나 또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 그리고 뚜렷한 원인 규명을 아직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도 모두 방류수를 늘리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치여를 많이 보내면 확률이 그만큼 낮더라도 마리수는 많으니까 말이죠. 올해 섬진강을 보면 거의 100만마리를 방류했거든요. 울진 왕피천은 90만마리, 강릉 연곡천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120만마리를 방류했는데 비해서 울산 태화강은 53만마리를 방류했으니까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못하다. 그리고 양양 남대천의 700만마리에 비한다면 너무 적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거, 이게 기후온난화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후온난화 문제는 말이죠. 태화강 생태관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태화강 생태관이 해야 할 과제라든지 할 수 있는 개선점, 뭐라고 보세요? 연호는 강에서 서너 달 정도 살다가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북해도, 북태평양, 베링에까지 가거든요. 거기서 바다 속에서 3, 4년 성장한 뒤에 한 5년까지도 성장을 합니다만 1만 5천 킬로미터를 돌아서 다시 고향의 강인 태화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수온이 15도 정도 되면 산란하기 위해서 태화강으로 올라오지만, 고향을 찾아오지만 수온이 높아지면 모천인 고향인 태화강까지 오기 전에 내비게이션이 에러 나듯이 왕피천으로 가거나, 회야강으로 가거나 아니면 하동, 선빙령으로 가거나 다른 강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해요. 태화강까지 오기 전에, 자기 집까지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산란하는 연호가 많지 않을까 환경에 따라서 우회전을 하는군요. 문제는 태화강 생태관의 역량이라든지 파워풀한 것은 좀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지난 8년 동안 많은 실적을 내고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이 해양수산연구사 이 연호를 담당하는 이곳은 단 한 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죠. 육아휴직은 꿈도 못 꿉니다. 전문연구사의 증언 시급하다고 봐지는데요. 물론 태화강 생태관 입장은 이렇습니다. 예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 낫다고 하지만 원래 연호 관련 사업이 국비사업이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최근 기류를 봐서 자치단체장의 교체나 이런 입장에 따라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사업이 아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관의 연구 환경 개선과 함께 연호 방류 사업 예산의 적정 유지를 함께 해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태화강 생태관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답이 나왔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죽었던 태화강이 다시 살아난 생태의 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많은 연호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건 생태의 강인 것을 증명하는 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맑은 물, 생명의 강이라는 것은 지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김잠철 기자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